Can we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걸 까모임에 돌이켜보니 이건 당연한 결과 늦었지만 못해져서 미안하고 널 좋아했던 맘 만큼은 진짜였다고도 I wanna tell you 이 노래가 뭐 내게 큰 value는 아니지만 널 즐겁겠죠 남은 해로 애쓰는 내가 나도 참 안쓰로 이별 통보 5분 후 이젠 가슴을 쓸어 담배 보라 또 강한 너 끓은 금단 증상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젠 다 그만두지 않나 그건 갑자기가 아니었어 사실 나도 네 느낌 대충은 느꼈어 고통 알았었어 그냥 뭐 그동안 많이 즐거웠다고 확실히 모르겠지만 사랑 느꼈었다고 다른 남자들처럼 이별 앞에 구원 가자 해지고 싶지 않아 마 그로 이젠 굿바이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